도망가자 자 차를 일단 구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 바로 앞에 차있네 아 이 차 좀 안좋은데 일단 타자 급해 타야돼 타는게 오케이 오케이 바로 탔어 바로 탔어 2분 동안 도망가는거잖아 그냥 되는대로 막 가야돼 작전할 시간이 없어 끝한거 없어 떨어지지 말고 둘리야 오케이 총알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고 좋은 장소 알고있는거구나 아 거기 아 맞다 녹화 눌렀다 오케이 눌렀어 녹화 야야야야야 형 형 형 형 형 운전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나 지금 예민해 형 형 나 지금 예민해 좀 제대로 해줘 알았어 알았어 아 지금 사실 분노했어 지금 아 나 지금 잠깐 탔다 아 너무 산쪽으로 가도 좀 그렇나 아 너무 산쪽으로 가도 좀 그렇나 슬슬 이제 50표 남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슬슬 이제 50표 남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차라리 이쪽으로 아 어디 없을까 어디 좋은데 진짜 자 일단 20초 후에 내려야되니까 어 최대한 멀리 가보자 일단 주택단지 좀 근처 뭐 그런거 아 탱크 소환해서 그냥 다 쏴버리고 싶은데 아 아 치으으 침착하자 내가 오늘 곰탕 한 마리에다가 오징어탕 하나 딱 만들어서 그냥 먹어버리고 말겠어 내가 진짜 내가 요리를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 자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려 내려 네 오늘 요리 쓸 키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지 오케이 좋아 네 금방 온다고 여기 오케이 내가 내가 수십 년 아 수십 년 아니고 몇 년 동안 내가 요리 스킬을 배웠지 오징어 다듬는 거하고 곰국을 끓이는 거 알아 내가 오늘 그걸 한번 잘 사용해 보겠 뭐야 막혔어 막혀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오징어는 일단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소금으로 잘 씻어준 다음에 눈가를 빼줍니다 굳이 한 시간 다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비대 끝내자고 석전석결로 해 그냥 석전석결 없애버려 그냥 차 타고 온대 차 타고 정보수 집중이래 오겠다 이제 대충 위쪽으로는 올 거야 아 맞다 나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기다려줄게 아냐 차 타고 오는 거 같아 오는 거 같아 오는 거 같아 금방 와 짐징이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굴리야 너 어디야 나 수풀에 있으면 나 수풀에 있는데 어 일로와 앞 오세요 거기로 가라고 응 거기 거기 있으면 위험해 왜 위험하니까 형 안 올라가지는데 거기 아 옆으로 가야지 저쪽은 차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위치를 알아도 의미가 없어 그치 형 어딨어 나 네 바로 앞에 아 알겠구나 그러니까 저쪽은 차를 타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냥 저쪽이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아 아 아 가르쳐주면 될 거 같아요 기다려봐 나 좀 매우 분노 상태니까 좀 어떻게 좀 나무니 대갈공명이야 뭐야 괜찮아 얘들 야 우리 너 형이 주먹 주먹 현실모드 했던 거기 아냐 몰라 나 안 봤어 그럼 그쪽으로 가자 일로와 거리는 꽤 멀어졌대 근처로 오고 있다는데 그래 거기 있고 싶어? 어 나 여기 있을래 다 죽여버릴게 숙소속결로 끝내겠어 너무 흥분하면 안돼 야 알았어 형 엔진 소리를 잘 들어야 돼 형 1분 거리에 있다는데 걸어오고 있다는데 걸어오고 있다는데 어디있다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 있어도 뭐 들키지 않아 도리야 도리야 그냥 형이 어 딱 좋은 위치하는데 거기서 2대2 딱 할까 깔끔하게 알았어 어디야 좋은 위치 알아 이리와 첫 하대 첫 하대 오케이 오케이 알아 그쪽으로 내가 가면 천양이가 어 아 거기 또 갔구만 이러면서 따라올거야 이제 알았어 알았어 또 거길 가요 뭐 이러면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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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마문이 형이 그냥 어딘데 어딘데 하면서 천양이 점점 쫓아보고 됐지 그치 야 우리 튜토리얼 차 시작하는 맵 이런식으로 말하면 여기 걸린단 말이야 아 그래 어 형 엔진 소리가 거칠어 지금 조심해야돼 어 만난다는데 일로 넘어가 조심하자고 가까운단 말이야 일로 달리면 뭐 자가 못 들어온다 예예 취사병이었습니다 취사병의 힘을 보여드리죠 육군 장병들을 먹여 키우는 이전동안 먹여 살린 그것도 간부들을 먹여 살린 일반병사가 아닌 간부들을 먹여 살린 정말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다 찢졌어 근처래 근처래 근처에? 응 근처인데 저기 위에 봐봐 저기 산 위에 저택 보여 저기? 어 너무 많잖아 너무 멀잖아 아니야 너무 안 멀어 저기가 우리의 최종 2대2 배틀장소야 리벤지의 장소 너무 먼데 근데 뒤에 막 쫓아오는거 아니야 저기가 우리의 리벤지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금방 가 너무 먼데 어? 엔진 소리 아 어 뭐야 글로 갈 수 있어? 신기하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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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어 형 형 차소리가 좀 거친데? 어 형 형 형 브릭크 소리 gta5는 시민들도 막 이래 조마문이 차타고 있대 둘 다 안타고? 각자 탔나본데? 아 여기있으면 돼 아 두개 탔대 차 두개 탔대 둘 다 차 탔대 따로따로 탔구만 어 그런거 아니야 산쪽으로 올라갔다는데 방금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가 아까전에 내가 주먹 토너한데로 간다고 정보 흘렸잖아 아아 걔네가 미리가서 기다리고 있을수도 있어 아아 정보가 새서 오케이 오케이 이 근처라는데? 이 근처? 어 고거여 그 집 보이는데 그럼 여기 근처 맞네 부자동네 그래? 여기야? 어 여기 근처야 여기 근처야 여기 근처야 여기 근처 여기 근데 이런데 있으면 차로 킬러줘 박으면 우리 죽으니까 어 둘리야 들어와 여기 저택 어디어디어디 어디 형 미니맥 보고 가 미니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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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께 흠 지졌어 어 다시 내려오고 Las Vegas 네 macaron 네 북 쪼 야 여기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은데? 이 저택 괜찮은데? 어허허허허허허허 괜찮아 여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떻게할까 여기서 한번 피받아한 번 해 어 여기에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애 조많은 검정색 차 무조건 둘이서 1.4에서 한 명 보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1.4가 최고다 와 여기 좀 다 치졌어 야 집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 보네 여기 우리 그냥 여기 쓸래 형 입구에 들어올 때 형 테니스장 여기서 좀 봐야지 일단은 솔직히 테니스장에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먹잇감도 아니고 어디로 갔을까 뭐지? 차 소리가 너무 예민해 검정색 스포츠카래 지금 이 소리 아닐까? 뭐 마모님 500개 터져도 정신 없다는데 뭐? 500개 터져도 정신 없대 어떤거? 마모님 방 테니스장 도배 되고 있대 물구마센트 tak 알부 불었다 그러다 나한테 물어 할래 안 물어올 수가 없구만 상대 아 위치를 확실히 알았대 아 그래요? 우리 위치 포록났어? LET 근데 쟤네 어딘데 아마? 글쎄 형 우리 뒤쪽에 오는 거기 없었지? 뒤쪽으로 오는 길 없지? 정문 하나밖에 없을텐데 진짜? 소리가 좀 거칠어 여기 아 이 근처로 돌아다긴대요? 아 진짜? 차 소리가 좀 크게 큰데? 차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형은 정문 쪽 보고 있을게 주차장 쪽 들어오는 길이 몇 군데 있네 둘이 싸운다고? 어 뭐야? 박는 소리 들렸는데? 뭔 소리지 이거? 부자촌 돌아다니고 있다고? 아 진짜? 차 소리가 너무 크잖아 이거 아 박는 소리가 맞아? 지나갔다고? 그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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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왔다갔다 하고는 있는데 어 머자 뭐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 지금 뭐가 시끄러워 지금 근처가 매우 시끄러워 천양이 지나갔다고? 다시 간다고? 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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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뭔 소리야 이게 뭐 벌소리 들려 벌소리 들려 벌소리 벌소리 들리네 지금 이 소리 그래 이거 이거 야 거의 들어왔대 근처에 있대 검은색 차 한대 은색 차 한대 어 야 방금 지나갔어 앞에 어 이거다 이거다 인 소리다 인 소리다 야 야 야 야 야 방금 소리 들렸어 방금 소리 오케이 야 검은색 하나 은색 하나 방금 지나갔었어 두개 오케이 하이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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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소리 어 형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야 방금 앞에 지나갔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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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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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 멈췄어 멈췄다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고? 일로와 일로와 저쪽으로 일로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 형 잠깐만 기다려 야 아 야 마무리 쐈어 내가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눈치챘어 여기 있는 거 눈치챘어 마무리 지금 흥분했다 흥분했다 하하 야 미니맵 보이지? 아 뭐야 미니맵 바보 빨간색 있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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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만 보이나 보다 뒷문 들어오는 거 아냐 전향이 온다 전향이 야 야 애가 이쪽 입구로는 안 올 거야 다른 데로 돌아 들어올 거야 조심해 주차장 쪽으로는 내가 견제해 놔서 안 올 거야 딴 데로 돌아 들어올 거야 나무니 방탄복 50%에 까였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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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기 보고 있어 둘리야 거기 오면 바로 말해 바로 지원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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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왜왜 숲불병이래 숲불병 전향이 숲불병 오케이 전향이 들어왔대 들어왔대 전향이 들어왔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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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수영장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맞지 5번 바로 말해 형 배고프 갔다 여긴가 5번 바로 말해 진짜 어디 다시 나갔다 다시 나갔다 다시 나갔다 다시 나갔다 도로로 갔다 도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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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형 형 여깄어 형 여깄어 야 5번 말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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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때 말해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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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깄다 오케이 오케이 봤어 어딨지 어딨지 여긴 안 보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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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달린다 소리 달린다 소리 달린다 오케이 형 지나갔다 지나갔다 형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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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너 아까 전에 보던 데 보고 있어 잘 아니야 아니야 나 반대편 나왔어 반대편 어흑 거기는 들어오는 길 doe 않잖아 좋아요 둘이안 형 형형형형 형 형 멈췄어 멈췄어 형 멈췄어 둘이안 En 들어오는 길이 많아 여기가 아 여기 말했어 아 진짜 아씨 이걸 왜 말해 아 이걸 왜 말해 이걸 왜 말해 들어오는 길이 많다 자 또 빙거 빙거 들어오고 있어 미니맵 항상 잘 보고 미니맵 둘 다 검은거 타고 있대 아 봤어 봤어 형 여기 또 지나간다 또 지나간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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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 안온대 그거 뭐야 여기 왜 안온대 걔네들 여기 안온다는데 그럼 뭐가 그게 추적자야 아 그럼 설마 방어전에서 승부 낼 생각인가본데 아 얘네들 뭐 뭐야 아니 추격팀이 도망간다고? 뭐야 추격팀이 도망가는거 있어 여기 근데 들어오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엄청 많아 들어오는 길이 한두군데가 아니야 아니 얘네 얘네가 추격팀인데 지금 방어전을 생각하고 있대 뭐야 이게 일단 형 좀 멀리 나가볼게 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가지마 가지마 들어오는 길이 너무 많아 추격팀이 방어전을 생각하고 있대 이거 말이 돼? 차에서 내리라 그래 그러면 뭐야 다시 온대 다시 온대 다시 온대 다시 온대 다시 얼굴 보여주러 온대 오오 차 소리야 거칠어 돌아와서 온대? 지나다닌다 일단 일단 마문이 형 같은 경우는 예 그쵸 님들 정확하네요 쫄보라서 차량이 보고 가지마 가지마 막 이랬을거에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지 야 거길 왜 가 하면서 야 차 내리고 걸어온대 걸어온다고? 어 슬슬 조심해 아까 포지션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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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네가 그리로 오면 형이 바로 지원갈게 오케이 나 여기가 거기 뒤도 조심해 뒤로 뒤에도 온다 오케이 뒤는 형이 주기적으로 봐주긴 할텐데 오케이 저기 있다 저기 내렸다 내렸다 오케 오케 봤어 오케 오케 봤어 아이 뭐야 누가 내린거지 오케 둘리야 네 쪽으로 간다 뒤쪽으로? 어 너 쪽으로 간거 같아 일로 나와 이쪽으로? 어 야 차 내렸다 애들 정원 정원 도착 오케 오케 수영장 앞 수영장 앞 형 수영장 앞 오케 야 이쪽이야 이쪽 오케 오케 수영장 앞 수영장 앞 수영장 오케 오케 수영장 이쪽이야 걸어오고 있대 걸어오고 있대 야 너랑 수영장 뒤쪽 뒤쪽 형이 있는 쪽이야 수영장 아 진짜? 어 형 쪽이야 내 쪽이잖아 내 쪽이잖아 완전히 아니야 형 있는 쪽이야 뒷문 뒷문 쪽이야 형 있는 쪽이야 둘리야 왜왜왜? 애들 나가는거 같은데 기습하러 가자 어 잠깐만 나 못 본거 같은데 아냐 이쪽이야 둘리야 이쪽으로 기습하러 가자 우리 기습하러 가자 이리와 형 빨라 일루와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전향이 이쪽에 있어요 둘리야 거기도 거기도 주격해 계속 앞으로 달리면서 형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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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격해 계속 주격해 형이 반대쪽에서 돌아갈게 쫏쫏쫏쫏당 반대편에서 돌아가서 잡을게 그쪽으로 몰아 산쪽으로 몰아 산쪽으로 산쪽으로 몰아라 형형형형 게-거기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은 애야 형 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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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산쪽으로 몰아 산쪽으로 몰아 쫄았어 못났어 몰았어 개피야 개피야 죽여 크라챠와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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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몰았다 야 아이쿠 전향아야